좋아, 칼좋아 에잇! 어... 오케이 엔딩까지? 젠...나게 많이 남았어요 지금 한 3분의 1 정도 한 겁니다 그니까 이게 경우의 수가 많아서 그니까 이게 경우의 수가 많아서 그니까 이게 경우의 수가 많아서 길어올새는 아니여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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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잘못 내 нас 아 여기가 크로바여 있어있어 있구만 요한이가 오면 일단 여기로 가고 깔끔하게 잘 막았어요 판자가 여기 하나 더 있네 어 프레시뱅 와 이러면 다시 두개 다행다행 왕다행 아이씨 권총탄을 안줘도 되는데 아 이 새끼 진짜 도대체 두 명이서 왜 이러는거야 도대체 왜 왜 반대편이구만 기어를 먹기전에 딱 네 발이야 또 기어를 못먹거든요 판자를 어디다가 지금 이거 너무 아깝거든 아 이것도 먹어야 되거든 판자를 버린다 한들 이것도 먹어야 되는데 저 잠깐 내려갔다 올게요 판자 너무 아깝다 저 두안이를 만나야 되니까 나와봐 나와 이 녀석아 자, 플래시뱅은 무조건 있어야 되고 샷건탄이 두발이니까 샷건탄을 두발을 꺼내서 네발을 만들고 플래시뱅 들고 가고 이거 하나 들고 가고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 아이템이 또 있다는 거야 아, 이 아이템은 필요 없구나 좋아 이렇게 해서 부안이랑 싸운다 물론 도망친다 도망치는 것이지 자, 크로바 열쇠 아이씨 크로바 열쇠 좋아, 그리고 자, 이렇게 해서 크로바 열쇠 아래에 아래로 먼저 간 다음에 두하니를 부른다 어때 나에게 완벽하지? 어, 그렇게 될 수가 없네 내가 이거 계단을 다시 못 올라가니까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뭘 하나 안 하는 것 같은데 아니, 왜 저기 밑에서 저걸 안 하고 왔어 하하 정신이 없어 아이템이 팔려가지고 그래서 두하나 이길 수 있겠어 아, 사랑스러운 두하나 날 만나러 와줘 아, 사랑스러운 두하나 자, 사랑스러운 두하나 바구 만두하네 예수님! 도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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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막아놨구만 도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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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가져가야 되는데 아 두하니가 오고 있어 가지고 나가지도 못하고 바로 옆문 열었어 이 방은 안 들어와 아 여기 꼭 와야되네 샷건 탄을 만들 수 있는 곳이네 뭐야 방금 그 소리 아 아 아 아 아 아 아이템 정리할 시간을 주세요 두하니 일단 이거 놓고 그래도 뭔가 좀 부족한데 아 진짜 애매하네 이거 플래시병을 안 들고 갈 수는 없고 저건 다 들고 가야되고 아 그럼 보관함에 이걸 넣고 이렇게 해야겠는데 예 이렇게 이렇게 가야지 아구가 딱 맞을 것 같아요 아 아 크로바 열쇠가 아니야 만약 그러면 못 열지 아 또 이쪽 2층인데 다이아면 괜찮고 여기서 바로 문 열고 나오면 아 문 열고 나올 것 같은데 일단 라운지로 들어가고요 만약에 세탁실에서 갇히면 좋겠습니다 잠깐만요 갇히면 망해요 어 물론 임베니아 넓어지면 진짜 좋죠 자 이제 어디로 가야되냐면 자 이제 어디로 가야되냐면 아 아 올라오는 거야 뭐야 어디갔어 이 아 아 아 깜짝이야 암실로 가야되는데 암실로 가야되는데 암실로 가야되는데 암실에 아마 그 놈이 있을걸 아 아 다행이다 이걸 맞춰야지 여기로는 들어옵니다 두안이 이건 아니겠지 아이씨 밤 아이씨 밤 아아 나 저게 아 저게 마지막이구나 어? 뭐야 이거 왜이래 이거 뭐가 바뀌었지? 아 어? 어어? 어어? 이거 니은 맞는데? 계속 바뀌나 이게? 이거 였는데? 아 이거 아니다 이거 두개는 아니야 이거 두개는 아니야 이것도 안일거야 이걸 꺼 너야? 그럼 너 너 너 너 아이씨 더러운 놈 좋아 더러운 게임 아 뭘 검사야 도안이 오기 전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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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가방 두칸이구요 칼 안하구요 칼 안하구요 된거 같은데요 아... 가방 존나 편함 어? 208 온다 아... 빨리빨리 그놈이 오고 있어 106은 필요없다 저 필름이라서 왔네 어디야 이 시트 어디있어 빨리 꺼져 줄래 여기서 나가야 돼 그등 나는 여기서 나가야 돼 바로 뒤에 있네 이 시가 룸 와아 저거 꺼져 지금 네가 문제가 아니야 관찰실 기자실에 저게 두 개나 있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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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기다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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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쿵은 나도 쿵쿵 잘 되는데 먹을 수 밖에 없죠 이거는 조합을 하면 세 발이 나오는데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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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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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갈 수가 없구만 니네도 놀랐지? 미친 새끼 저거 여기서 나가지를 못하대 미친놈이 미친놈이 아니 설마 여기서 나오고 있냐? 여기서 나가면 바로인데 여기서 나가면 바로인데 소리가 뒤에서 나오고 있어? 다시 돌아가야돼 왜냐면 거기 3층이에요 우리가 가야될 곳이 아니 아닌 듯 여기 3층이란 말입니다 아..나 두안이 이거 진짜 여기 3층이란 말입니다 아..나 두안이 이거 진짜 오오 내 생각을 읽고 있는 것 같아 내가 어디가는지 다 알고 있는 것 같아 이놈은 하.. 자 이제 2층으로 가 잠깐 지도 보는 판 타임 일단 1층으로 일단 1층으로 여기서 만난다거나 하진 않겠지? 어디갔지? 어디갔지 이놈 또? 뭐.. 나.. 어떻게.. 잘.. 여기가.. 내가.. 왜.. 내가.. 내가.. 네가.. 마그넘 가져올게요 아마 이놈이 매그넘을 가지러 가는 동안에 이 새끼를 또 만날 것 같아 좋아 뭘 안갖고 왔나 했더니 USB 동그리를 안갖고 반대편으로 아 너무 무서운 놈이야 동그리 챙겨 동그리 동그리 어딨어 권정 타냥 59개나 있어? 동그리 아 왜 이쪽만 있지 오른쪽으로 좀 가지 저기 저기 있네 저기 있네 저기 있네 뒤에 있네 미친놈 저거 아 발소리 봐 저거 미친 거 봐 저거 제발 매그넘 우리의 희망 좋아 됐지 뭐 안 되신 거 없지? 다 가져왔지? 다시 올 일 없지 이제 여기 잠깐만 아 아 계속 이 아니 이렇게 만들기 여기 우리 집이야 이 병신새끼야 설마 필름통 이거 대박 하나 터지나? 필름 한번 대박 한번 터집니까? 에이씨 쟤 넣어놔야 될게 쟤 넣어놔야 될게 자건 미친게 분명해 자건 미친놈이 분명해 자건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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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했다. 아, 나 미친놈 저거 아저씨 빨리 죽어버려 이러면 다시 들어가야 되는 상황 저놈 날 쫓아오고 있으니까 내 칼내놔라 아, 칼 내구도 봐 위험한데요 자, 바로 튀어야 되는데요 자, 이제 크로바는 필요 없고요 기록실에 뭐가 없어 이제 빠져나가기만 하면 돼 아, 나, 시발 새끼 진짜 후우 다시 돌아야 된다 와 미친놈 끝까지 쫓아오겠지 저거 얘 또 위에서 나오는 거 아냐 이거 도안이 온다 다 왔어 벗어날 시간이야 저기 문이 있는 거 같은데 어차피 여긴 안전구역이니까 아 나쁜 놈 양아치 개머리 배치 딱 좋아요 배치 아주 좋아요 배치 아주 좋아요 아 아 쫄려 주님 부자 졸업 주님 오직 이렇게 이쁘다 아 그 또 여기만 돌아다니고 있나봐 쟤는 왜 저렇게 살까? 일단 나갔는데 있는 거 아니야? 이문 열고 오는 거 아니야? 시발 새끼야 아아 여기 막다른 골목 아냐? 아니군 어어씨 여기가 여기였어 어어 다행 잠깐만 메인홀로 갈려면 왼쪽으로? 이러면 쉬워지죠 아이고 소품 다 구했는데다가 저놈 내 뒤에 있다는 생각이 들면 내 앞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면 진짜 겁나는데 내 뒤에서 있다고 생각하면 그나마 낫지 왜 저러냐? 왜 저러냐? 왜 저러냐? 나 경기 사무실에 지나치... 아 여기구나 아 여기구나 아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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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어요 나 지금 칼이 없거든 나 널 죽일 거야 널 죽일 거야 어... 어... 산탄총 4발만 빼고요 그 다음... 엄박싱 하고... 엄박싱 하고... 엄박싱 하고... 온박싱 하고... 공출해 내가 마음에 들аров어냈어요 엄박싱 하고... 에fter 도망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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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도 하나 들고 왔는데 이건 나갈 대신 개고생 하겠다 뭐야? 뭐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온 곳 맞는데 여기서가 ㄱ자가 안 돼서 안 되는데 이렇게 와야 되는데 일자로 와야 돼 네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꺾어서 가면 되나? 그래서 이렇게 하면? 한 갠데? 그래서 이렇게 하면? 두 개 저 키카드를 얻는다 키카드를 얻고 여기서 만약 약을 준다면 약을 줄 거거든? 내 생각에는 여기 약이 있어 그렇지 안 주면 이게 씨바 쓰레기지 나갈 때도 개빡센데 이쁘다 운명의 시간이 왔습니다 다행이다. 아, 드라이크. 와... 다행 아! 아, 힘들어. 이건 좀 더 old. 죽을땐, 두 번 더. 내가 너의 승리가 안 들었지. 봐, 이건 게임이 아니네. 왜 이렇게 죽을땐? 여기가 죽을땐. 여기가 죽을땐. 네, 알겠습니다. 단무카드가 있는거죠 네, 그리고 이거 너는 어디에 있는게 설명할 수 있겠지? 아마... 들을 수 있겠지 여기가 나가자 와... 진짜... 빡세네여 진짜 죽지 않기위해 처절한 사투 하... 탄도 후반을 위해서 이렇게 아꼈는데 필요한 사퇴일이야? 죄송합니다. 벵이 확인되지 않았다 뭐지? 이 사퇴일이 더 많아 이 사퇴일이 더 많아 길이 꺼져 그 사퇴일은 그 사퇴일이야 그 사퇴일은 그 사퇴일이야 그 사퇴일이 더 많아 그 사퇴일이야 그 사퇴일이야 누가 할 일 큰데? 총알 너무 많았는데? 엄브렐라 콜포레이션을 들으셨어? 혐의무수티컬 회사는 바이오헤블를 만들고 있어요 바이러스가 있어요. 사람들을 불쾌한 녀석으로 변화할 수 있어요 그것은 내가 볼 수 있는 것들을 설명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혐의무수티컬 회사입니다 그는 혐의무수티컬 회사입니다 그는 혐의무수티컬 회사입니다 그는 혐의무수티컬 회사입니다 저의 혐의무수티컬 회사입니다 무슨 말씀드렸을 때? 한 수술이 나빠지않았다 잘 얘기했었죠 그냥 훈련 훈련 후 돼 나한테 예.. 여기 앉은 어떤 교수인이야? 혐의무수티컬 회사에rou 혐의무수티컬 회사에いきます 하자! 나를 ㅎㅎ 법은 어릴을 수 있는 주장이 없을 거라고? 반갑습니다. 오랫동안 운영한 랩쿠옹시티로 지났어요. 제시스! 그 날씨가? 저는... 정말 바랍니다. 무슨 말이야?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곳은 이곳에 있는지 알 수 있어. 나무판을 왜 들고 온 거야? 도대체 강력한 화력이다 강력한 화력이다 강력한 화력이다 강력한 화력이다 다시 돌아가야 돼, 리오 가능할 것 같다 마지막으로 내 손에 붙어 강력한 화력이다 정말로 강력한 화력이다 너... 뭐였어? 강력한 화력이다 리온, 여기 뭐였어? 그냥 여기 여기 내가 말하지 못했지 너는 바이러스는 인물을 낸다 인물을 낸다 인물을 낸다 그 부분은 내가 한 장면을 낸다 한 장면을 만들었다 템은 지금 화려한데 그치? 아네타드 아네타드에 걸어갈 수 있어 하지만 숨지지 못해 희망의 기술이 되어있어 희망의 기술이 되어있어 어린아이베이기 때문에 잠시만요. 하아.. 행님! 미친미칭. 선입금 왠지? 행님을 이기니까. 총사류가 3만원 수원 고맙다 , ? ? 뭐, 저기로 가야 해 또 아 이건 뭐야 잘하자 지금 해결해 지금 해결해 항상 잘 지냈다, 연ette. 내가 그것을 할 수 있잖아. 너네네. 도대체 어딨는거야 도대체 어딨는거야? 도대체 어딨는거야? 도대체 어딨는거야? 도대체 없 purs 약조 내가 죽을 거야. 네, 너는 절대 안 받지 못한 손을 받지 못해. 내가 그 후에 내가 그 후에 대해 알게 해. 그럼 너 혼자 죽을지 못해. 이 녀석은 뭐 하는지 알고있어 전원을 드러내려 합니다. 아이디는 1년 1일에 정지한 사람에게 정지할 수 있습니다. 전원을 드러내려 합니다. 안전할 수 없습니다. 아, 끝났다. 이 개와 마우스 게임이랑 충분해. 게임이 끝났어. 너가 빠졌어. 말해. 말해. 너의 남편 아직 살아있어? 아니면 너 죽였어, 그래야 너의 혐의를 받았지? 흥미로운 의견이야. 너는 없어. 나의 상품을 받았다. 내 몸의 죽음. oh shit where's leon when i need him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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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사여 일어나서 오늘 멋진 엔딩을 선사해 주오 내 설날을 다 여기 바치고 있어 처가도 못 가고 에이더? 어디야? 저거 과연 2 2 도움드리기 한 총은 여덟 발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한도 이정도면 뭐 괜찮을 것 같아요 미니건 왜 안 썼냐고? 야 여기서 특전무기를 쓰면 어떡하냐 그럼 도전에 의미가 없는거지 즐거운 냄새 실패에서 도전 실패 상공으로 제 2만원 받아가려고 안쓰는거 맞죠? 도전 흠 흠 흠 흠 흠 제발 죽어줘 흠 흠 일어나지 말아 저도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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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기야 아, 아기야 내가 할 수 있겠어. 내가 할 수 있겠어. 카카오톡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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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쁘 아 저건 모야 또 에이 이씨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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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기억력 좋아, 온방자. 매그너 여섯 벌? 나 여기서 올라온 거 아니었니?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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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 고맙다 20개월? 12 8 아이씨 아잇 12 8 8 3칸이냐 2칸이냐 2칸이네 다행이다 그러나 방금 이걸 하나 주웠기 때문에 인벤을 비워야 되는게 맞죠 네 뭐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아키긴 꽤 많이 아꼈어요 티바 안챙겼지? 티바가 어딨는지 모르지 티바가 저기있을걸? 티바가 저기있을걸? 아 진짜 개미치 비워놓으면 겨 나오고 비워놓으면 겨 나오고 왜 자꾸 그래? 왜 자꾸 사람을 힘들게 해? 또 넣어야 돼? 또 넣어야 돼? 또 넣어야 돼? 아 인벤더 부족했어 진짜 못일거 같은데 네 아 아 아 다시 시작하는거야 아 왜죠 자꾸 왜 나 앞에서 좀 비쌌길래 나 앞에서 좀 비쌌글 어런놈들아 또 집 갔다 와야 되잖아 이 새끼들아 내 개새끼들 진짜 딱 칸 채워서 왔는데 샹 어이 야 화약 빼고 고급 화약 빼고 화약 빼고 고급 화약 빼고 화약 빼고 고급 화약 빼고 다? 이거 있는 거 다 만들어야겠다 나와 아니 도대체 몇 개를 만들어주지 이러면? 얼마나 얼마나 많이 모아놓은 거야? 화약을 와 진짜 아끼고 아껴서 네 왔네요 자 아끼고 아껴서 그지? 그러면 총 매그넘 탄약 10발에 미성 아 화력은 일단 상당한데 권총 재장전하고 가겠습니다 아, 단검 대신 여기 수류탄 쓸려고 아, 단검이 더 낫나? 단검이 더 나을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네, 단검 하나를 그냥 써서 한번 위기를 벗어나고 네, 끝까지 모으는 게 좋을 것 같고 권총탄 재장전하고 43발 됐어 이게 충분히 됐어 이야, 진짜로 가는군 자꾸 뭐 주지마 자구 자꾸 뭘 주니까 자꾸 먹게 되잖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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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밤 진짜 주지 말라니깐 잼바야 이걸 다 먹는 수밖에 없다 주지 마라 홍보역 저 갔다올께요 저 문 열어야 되면 문 열어서 아이템 채워가지고 거기다 빡빡 채워놓고 올 거에요 빡빡 채워놓고 올 거라고요 저기 밑에 또 있어 이씨 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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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이구나 마에 마에 여기가 뭐죠? 저거? 내 지옥. 이것이 더 이상해져요. 슬쩍 빨리 슬쩍 빨리 슬쩍 빨리 잘했구요 하나하나 쓰구요 아! 무한 칼인데! 내가 도착하니 형을 죽여야하는 상황이네 왜?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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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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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힝? 힛? 이놈이, 이놈이! ㅈ댔네 이걸 어쩜 척하냐 내 칼이 사라졌다 저거 뭐지? 내 칼이 사라졌다 아이씨 어쩜 좋지 아이씨 자 형 여기 미션 실패비야 이건 뭐 다 불태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 쟤네들 불태워서 죽일 수가 있어? 아이씨 아 뭔가 잘못한거 같은데 아 이게 안 열리고 저게 열렸구나 아이씨 뭐야 아 잘못 아 됐네 됐네 무안 칼을 찾느냐 아니냐 무한 칼을 찾느냐 문제거든요 제가 아 아 무조건 찾셔야 되는데요 그럼 3마리 중에 어떤 말인지 몰라가지고 내가 지금 가진 화력 전부 다 써야 되거든 전부 다 써도 안될 수도 있어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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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이다. 위험이네. 먹고도? 출혈이 너무 큰데요. 출혈이 너무 커. 칼이 없어. 그러면... 어쨌든 여기서 체력을 채우고... 이렇게 가야겠네요. 그 수말 안 듣고 매그넘 가져왔다면 저놈들 두 방 내지 한 방 이어 올 텐데. 그러니까... 아... 지금이라도 다시 가서 매그넘... 물 써서 다 죽여버릴 수 있습니다. 하드... 아, 두 방 택도 없다고? 아름다운 조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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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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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제대로 망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마그넘이 날 살려줄 것 같다. 지금 매그넘이 13발 넘는다. 여기 다시 돌아왔구나. 그럼 여기서 매그넘이 안 가져왔죠. 안 가져왔죠. 안 가져와버렸죠. 안 가져와버렸죠. 한층 더. 오케이 굿 굿. 저거 아마 매그넘 파츠일 거거든. 그럼 이렇다 치자. 그럼 이렇다 치자. 이렇게 됐다 치자. 만약에 여기서 필름이 나온 거라면. 이제 그놈은 안 나와야지 정상이거든. 이제 그놈은 안 나와야지 정상이거든. 필름을 현상했을 때 스타즈에 나오는 게 맞다면. 라디오는 어디지? 스타즈는 알겠는데? 기자실? 오케이. 그러면. 좋아. 진짜 여러 가지 하는구만. 가만히 여기 2층이지. 자 스타즈 사무실에. 라이트닝 호크. 개쩌네. 기자실 간다. 이건 매그넘이 다 해야 되는 상황이네. 매그넘이 이거 완전 다 해야 돼요. 아. 칼이 아깝긴 하지만. 기자실이. 이쪽이구나. 그래도 샷건탄이 또 많아. 샷건 풀파츠에. 샷건탄이 많다는 거지. 샷건탄이 많다는 거지. 비가. 기자실이. 아 뭐야. 아 쌩. 안 죽었어 이 새끼가. 오라고. 새끼. 새끼. 버렁. 절반. 곧. 빅. 윽. 윽. Tiger. 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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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식물도 다 개작살 낼 수 있고 망한게 아니네 심지어 좀비들도 불태울 수 있어 이정도면 라이티링 호크 일단 다할게요 아 조준하기 편하네 이러면 거기다 모양도 변했어요 자 이제 갑니다요 조준이 더 빠르다고? 아 그러네 개쩌네 이거 네 바로 이렇게 딱 조준되네 그럼 데미지 거의 1.5배 이상으로 들어갈걸요 여기 이제 풀파츠로 만들면 망한거 아닙니다 그러면 그럼 망한게 아닌게 돼요 이런 매그넘 풀파츠거든 매그넘 풀파츠가 돼요 이러면 와 아 ün